히히 카아드 무적 나는 무적이다 아이언 클레드는 신이고 아무튼 게임이 쓰레기임 있題 olia 게임이 선투체면 좋음에 이겼는데 게임이 무적 좋음에 이겼는데 아니 랜위드 미쳤습니까 아니 쓰레기같은 랜위드 게임 더럽게 하네 완타 완타는 쓰레기야 자비즈의 트래쉬 게임 엔탈피 끝난타 불풍기 없나 엘리트 가기 너무 안좋다 포션 꼬라 봐야지 포션 꼬라지 잊을수도 있음 그건 내 벨트야 카드 왜이렇게 나옴 진짜 완타 가야됨 지불 쓰레기 게임 진짜 개쓰레기 게임 개똥 쓰레기 게임 가비즈 게임 랜위드가 내 돈 가져가서 여기다가 이제 소멸 유물 왜이렇게 맛없냐 가빈 난관 극복 엄청 좋아짐 덱 근데 너무 쓰레기인데 어떤 덱도 시작할 땐 탈 수 밖에 없었다 시작은 미약하다 몸박 어쨌든 써야겠지 무적이랑 난관이랑 쓰니까 무적몸박 나는? 불가능 배파분 배파분 성장성 있는 카드가 나와야 된다 왜 이 친구는 성장을 못하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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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에바임 무적몸박 한 번이라도 하고 싶었다 아니 소원성취 성불 기미또나츠 노고와리 지불포식 포식각이 나오긴 할까 아 초커 쓰고 싶다 결국에 난관구상 각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숨막힌다 오 오 나이스 어두의 폼 근데 당연히 집는 게 맞긴 한데 날길이 멀다 영영영 호식 있으니까 살혈 미투인겜 미투인겜 저 힐즙 식물은 물어요 미투인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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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한 것 같은데 가볍다 미투인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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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인 induced 미투인겜 난관 하나 더 떴는데 약돈 내 영차 무한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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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이 같은 게임 무한동력 이건 포시 갖고 올 수 있겠다 무한동력 무한동력 백파워는 다 올라왔다 근데 30장에서 이거 다 뽑는게 쉽지 않은데 6턴이 필요한데 영차원은 3턴 버틸 수 있고 빨리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아 포션 쓸까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니 아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매하구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옥수는 깨겠지 구사어접이잖아 구사어접이잖아 어포에다가 복포쓰는게 안전하긴 할텐데 안써도 깨지 않을까 무렵다 이제 무광각까지 들어가면은 됐다 역시 무접색 무접색 질뻔했다 근데 무접색 무접색 아니 몸박을 때리면 포식을 못보니까 애매해졌네 딴 데 맞고 또 맞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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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댐 제물 무조건 제물 아닌가 제물 10장 있으면 10장 씀 진짜 영채화 있어가지고 커피 투하드 체력 낮아서 나도 체력 차지도 않음 아니 이거 위협한데 아니 부사같은 어적보다 이런 템포 빠른 애가 훨씬 힘들어 똥대기라 똥대기라 하하 이겨준 잡아야 한다 요 식준수 파워 다 쓰고 나면 센데 재물쓰기 아깝다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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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 호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하 오지자 보이시 거의 다 했다 아 이건데 이거 나 안먹다가 진짜 큰일날수도 있어가지고 대기약해가지고 헐 절대 안됨 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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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당하는 억가 잉 불조? 사코덱이라 불조 쓸 수 있는데 어둠의 포옹 하나 더 하는게 낫겠다 근데 백구성상 얘가 문제야 여기가 제일 위험함 사코덱이라 불조? 사코덱이라 불조? 사코덱이라 불조? 사코덱이라 불조? 사코덱이라 불조? 얼눈으로 행복해지게 나빈선임 안녕하세요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코덱이라 불조? 사코덱이라 불조? 그래 되게 아이언클 해듯이 발굴 너무 좋다 발굴도 지금 주는거 다 먹어야됨 불쌍 어 오씨까비 오씨까비 사혈 사혈 제물로 충분하지 않나 아니 쓰레기 거짓 별로 안깨기 뭐지? 불가능한데 아니시에이팅 안할 수가 없다 아니 아니는 아니를 빼고 말할 수가 없다 영채화까지 쭉 빼면 되겠다 기능이 저번에 다시 음? 어 실수했다. 근데 이참에 상컨 좀 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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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스텍 아주 좋아. 전투 장비 까지 못 뽑겠는데. 15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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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챔호? 사먹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둠의 포옹 빨리 뽑는게 더 중요할 듯. 엘릭서. 에드워드. 어퍼 되게 밑에 있다. 어퍼 되게 밑에 있다. 음? 아 태울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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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다워드. 없으니? 어퍼 colored 헬드가? 음? 깜짝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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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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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상 개받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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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당한 검귀 집을 쓰고 싶은데 집을 쓰면은 몸박 하나 더 하려면은 그럴 필요는 없겠다 무장해제는 괜찮겠다 300원 주고 저거 먹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니까 얼둔 못내 물론 얼둔을 안쓰는 이유는 안좋아서가 아니라 저장우종으로 하면은 얼둔이랑 똑같아서 얼둔 보다 좋지 사실 헬팽이 싫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아 지옥불 쓸 때마다 아 시원하다 로망했는데 음 아 난 망했다 망한건 깎아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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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다 아 아 아 좀 많이 와봤지 사막에서 말 안하면 3000원 제물 강화 해야되나 아 신성 아 아 괜찮겠다 어둠의 보운이라 이겼네 영체와 영체와가 몇 턴인데 진짜 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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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어둠의 보운 어디가 있냐 퍼펙트는 글렀다 이겼으면 된거 아닐까 아닌가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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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난리 난리 낭 그리고 엄청 별로네 낭 낭 낭 낭 낭 낭 뭐야 별로라고 했네 이건 사기야 쓰레기 아니 별로 아니면은 무슨 말을 써야 돼 쓸 수 있는 말이 없다 드로 더브 좋아 판타스틱 마블러스 어썸 그레이트 퍼펙트 퍼펙트 하나 갓게임 요정 자유 아니가 오케이였지 걔 똥대기였는데 암튼 이김 1 운이 좋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